오늘은 어떤 이슈 가지고 오셨나요? 오늘은 뭐 이거 이미 또 온유안에서도 많이 다뤘던 이슈지만은요. 바로 김포시 서울 편입 논란과 관련된 얘기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쫙 한번 정리를 해봐야죠. 쫙 한번 훑어봐야 돼요. 저희가 계속 전해드리고는 했는데 사실 이게 이제 가장 첨예한 이슈로 뜨거웠었어요. 네. 지금 뭐 뜨겁고요. 이게 근데 정치권에서 거론된 게 보름이 채 안 됐습니다. 지금. 그런가요? 네. 그 사이 이슈가 막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김포 다른 경기지역 그다음에 전국으로까지 지금 통합 논의가 확산하고 있는데요. 논의 과정 좀 짚어보면서 좀 짚어볼 점들 키워드로 좀 뽑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네. 바로 첫 번째 키워드 서울시 김포구입니다. 그렇죠. 서울시 김포구. 만약에 서울로 통합이 되면 서울의 김포구 하나의 자치구가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일단 서울시 김포구 워낙 강렬하죠. 딱 들으면. 뭐야 이거. 이런 느낌이 들다 보니까 지금 주변 지역도 물론이고요. 전국적으로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발단은 지난 10월 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이 안을 공식 거론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김포 한강 차량기지에서 있었던 수도권 신도시 대책 마련 간담회에 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 내부에서 검토한 결과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포문을 열었습니다. 편입 배경을 뭐라고 밝혔나요? 김 대표는 서울과 맞닿은 주변 도시들이 많은데 그곳들 중에 출퇴근과 통학을 직접 공유하는 곳들이 있다. 이런 곳들은 서울로 편입하는 걸 원칙으로 삼으려고 한다. 즉 김포만은 아니라는 걸 약간 흘려놨고요. 그러면서 사실상은 생활권은 같은데 행정구역이 달라서 발생하는 비교율이 있다. 즉 표면적으로는 생활권이 겹치는 곳들은 다 서울로 넣겠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표면적인 설명은 그런데 아무래도 총선 얼마 안 남다 보니까 결국은 총선형 아니냐. 선거 의식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 시기에는 뭘 해도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이 의견이 나온 직후에 야당이 민주당은 뜬금없는 발표다. 총선을 앞두고 신중하라. 이런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사실 이번 김포 편입 논란 이전에 경기도에서는 김동연 경기지사가 경기도를 경기 북도와 남도로 분리하는 방안을 제안했었습니다. 경기 북도가 좀 발전이 더디니까 분리해서 예산과 인력을 좀 집중하자. 이런 거였는데요. 이 경우에 접경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김포는 경기 북도로 포함하는 방안이 거론이 됐었거든요. 왜냐하면 북한과 맞닿아 있습니다. 김포가. 국민의힘 소속인 김병수 김포시장이 경기 북도로 가느니 그냥 서울시에 편입되겠다. 이렇게 좀 맞불을 놓으면서 사실은 김기현 대표 말 이전에 이런 논의가 좀 먼저 나오게 됐던 거죠. 사실 북도가 엄밀히 따지면 한강을 기준으로 해서 한강 북쪽 남쪽 했을 때 김포는 사실은 한강 남쪽인데도 접경지역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북도로 가는 게 이게 취지상 맞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럴 거면 나 서울로 갈래. 이렇게 된 거잖아요. 우리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면 그냥 차라리 서울이 낫겠다. 이렇게 되면서 지금 김포시는 관련법도 내고 주민 투표도 하겠다. 이러면서 막 속도를 내고 있고요. 김병수 김포시장이 또 오세훈 시장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런 내용을 요청했는데 어쨌든 현재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여권,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모양새를 갖추면서 계속 진전을 시켜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같은 생활권이지만 행정구역이 다르다. 술 퇴근 많이 하는 곳이 김포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김포 말고 너무 많죠. 사실은 교통량으로 따지면 다른 데가 더 많고 하니까 이러다 보니까 김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그럼 나도 서울시 이런 식으로 약간 편입 대상으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그걸 기다렸다는 듯이 여권에서 김포뿐 아니라 구리, 광명, 하남, 과천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이런 발언을 또 지속적으로 내놨고요. 이외에도 지역번호 쓰고 있는 공이 쓰고 있는 과천 같은 경우에도 여기는 전화번호도 같아요. 이런 얘기 나왔고 이런 여러 지역들이 한꺼번에 서울 편입 논의가 이뤘던 게 딱 지난주 초까지 상황입니다. 이게 불과 한 2, 3일 만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열흘도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열흘? 이 정도 된 거네요. 네. 그래서 발표 초기에 김포 주민들도 찬반이 엇갈렸거든요. 지난 10월 31일 발표 직후 당시 뉴스데스크 보도 잠시 보고 가겠습니다.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한다는 구상은 경기도를 남과 북으로 나누겠다는 김동연 경기지사의 공약에서 비롯됐습니다. 한강을 기준으로 남도와 북도를 나눌 때 김포는 양쪽 모두 접점이 없다는 겁니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가 분류가 되면 사실 김포시가 섬이 됩니다. 이렇게 시도의 경우에 경기가 떨어진 지역을 행정구역으로 편입한 사례가 없습니다. 또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많고 60년 전 양동면과 양서면에 서울 편입 전례도 있다는 게 추진의 명분입니다. 당론으로 밀어붙인다는 여당의 적극 공세에 일부 시민들은 벌써 기대감을 나타냅니다. 반면 실현 가능성이 의심스럽다는 회의론도 제기됩니다. 미리 해가지고 정책을 세워서 합의한 다음에 발표를 해야지. 나쁜 말로 얘기해서 사기꾼 같아. 진정성이 안 보여. 믿음이 안 가는 거죠. 절차적 걸림돌 역시 추진론에 선뜻 힘을 씻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서울시와 경기도, 김포시의회에 동의를 얻거나 주민투표를 통과해야 하는 데다 국회의 특별법 제정도 필수적입니다. 여당이 고향, 구리, 광명 등 다른 지역들까지 편입 대상으로 거론하며 분위기를 띄우자 경계감마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벙카이브님이 김포, 서울 합쳤을 때 단순하게 땅 모양을 그려봤는데 혹부리 영광도 아니고 이상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김성준님은 그냥 전국을 서울아 하든지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814님은 교통이 왜 좋아지냐고 이런 식으로 하고 탈레모님이 아까 인터뷰 보고 어르신이 사기꾼이라고 일갈하셨다고 참 어르신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법 개정이 필요하다 보니까 당장 이 현실성 어떻게 될까 가능성을 봤을 때 그냥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다 보니까 논의 배경, 당위성 사실 합쳐지면 광역버스가 시내버스 되는 거잖아요. 요금 내려갈 수도 있겠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와 별개로 주요 언론들은 실제 실현 가능성은 말씀하신 이유로 좀 낮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절차들 아까 지방의회도 통과해야 되고 주민투표 거기다가 또 이거 주민투표 준비하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된다는 보장은 없을 수 있네요. 그래서 이게 아까 우리 보도에서도 나왔지만 국회의 특별법 제정은 필수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민주당이 동의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사실 지형상 쉽지는 않아 보이고 그런 상황에서는 일단 내년 총선까지는 그런 그냥 구상만 가지고 의제 설정만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거고요. 수도권에서 좀 열세가 예상되다 보니까 여당이 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그래서 정치권에서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김포 입장에서는 서울로 가면 서울시 김포구가 되면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는 같아요. 누구는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집값이라든가 얘기였다면서 집값이라든지. 그런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게 사실 김포시장과 서울시장이 만났을 때 김포시장은 굉장히 이거 갑니다. 이러면서 들어온 반면에 오세훈 시장 당시 인터뷰를 좀 보면 연구를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살짝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서울 시민들 입장에서도 서울이 커지면 양면성이 좀 있습니다. 서울 주변부에 있던 지역은 더 주변부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좀 안쪽으로 들어온다는 상대적인 착시 효과를 찬성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인터뷰나 이런 언론 보도를 보면. 다른 한편에서는 서울시가 쓸 수 있는 예산은 한정도 있는데 김포시에 그만큼 더 많이 나눠야 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거 예산 배분에 있어서는 좀 더 우리가 불리한 거 아니야?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김포시의 요청을 그럼에도 좀 진지하게 검토해볼 수밖에 없는 이유로 하나가 더 거론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다음 키워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한도 초과입니다. 한도 초과? 보통 신용카드가 한도 초과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다름 아닌 쓰레기 매립지가 현재 한도 초과입니다. 그렇죠. 지금 서울시 쓰레기 버릴 곳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죠. 현재 서울의 쓰레기는 인천과 김포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로 보내 처리하고 있거든요. 이곳이 생긴 게 1992년 대략 30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여의도의 5.5배 면적으로 정말 크게 조성이 됐는데요. 이곳에는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 64개 시군구에서 쓰레기를 다 여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수도권 전체에서 오면 양이 어마어마하겠는데요. 하루에만 7200톤씩 쓰레기가 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만들 당시에는 이걸 한 24년 정도 쓰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24년? 그러니까 92년에 개장을 해서 2016년까지만 일단 쓰기로 했던 거예요. 당시에. 그럼 원래 개혁대로는 한참 전에 매립지 이용이 끝났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한참 전에 끝났어야 했는데 그런데 그 사이에 쓰레기 분리수거 문화가 좀 더 자리 잡았죠. 그리고 종량제 도입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예상보다 쓰레기 발생량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유가 약간 생긴 거예요. 24년 넘게 모았는데 아직도 매립지 여유가 약간 있네. 그래서 2015년 그러니까 매립지 만료 원래 2016년에 닫기로 했잖아요. 직전에 이거 그럼 10년만 더 씁시다. 아직 공간 있으니까. 그래서 2025년까지로 10년을 연장한 겁니다. 2025년이면 이제 2년 남았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2025년이 지나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이제 사실 서울시는 일단 전 경험에 비춰보면 일단 여유 공간 있는지 보겠죠. 여기 좀 더 남아있네. 그럼 또 우리 5년만 연장합시다. 사실 이게 제일 간편한 방법이잖아요. 결국 또 임기가 있는 제자체장 입장에서는 그런 어려운 난제로 쉽게 넘길 수 있는 방법인데 그런데 문제는 그때 이제 어떻게 됐었냐면 우리 2025년 이후에는 더 못 받는다. 이제 앞으로 각자의 쓰레기는 각자 처리하자. 옛날에 이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하자. 이거. 이게 이제 인천시가 인천시가 그걸 관리하거든요. 그런데 경기도는 그래도 좀 나아요. 사정이. 그렇게 되더라도 경기도는 일단 땅이 넓으니까 경기도 내에서 어떻게든 처리 공간을 마련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서울시였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는 이 매립지를 조성할 공간이 없는 건가요? 뭐 지금 서울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제 빤히 아시겠지만 서울에 원래 있던 쓰레기 매립지가 지금 저희 mbc가 있는 그렇죠. 서울 마포구 상암동 주변이었어요. 난지도. 과거에 난지도였던 곳이 지금의 한울공원으로 바뀌었고요. 거기가 이제 꽉 차서 서울이 지금 경계면까지 개발이 빽빽하게 이루어지면서 지금 남쪽으로는 지금 저기 우면산을 뚫고 나가서까지도 지금 개발이 다 됐고요. 지금 이쪽 서쪽 상암동 경계도 어쨌든 과거에 이제 쓰레기 매립지였던 곳까지 지금 다 이제 dmc라는 곳으로 쭉 개발이 다 됐고 그렇죠.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일단 현재로서는 아까 말한 대로 2025년 지나도 기한을 조금 더 연장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현재 서울과 경기가 얼마나 지금 쓰레기 매립지 문제에 심각하게 직면했느냐 이게 사실 이번에 터져나온 문제가 아니고요. 이미 몇 년 전부터 문제 제기가 됐거든요. 지난 코로나가 한창이던 지난 2020년 8월 뉴스데스크 보도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15톤 대형 트럭이 쓰레기 산 위에 또 쓰레기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 밤새 수거한 쓰레기입니다. 오늘 이곳에 버려진 쓰레기만 3만여 톤. 트럭 900대 분량 쓰레기 산이 또생겼습니다. 이렇게 수도권에서 나온 생활 쓰레기는 지난 2015년 46만 톤에서 재작년 70만 톤을 넘었고 지난해에는 78만 톤에 달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전에는 중국, 유럽 쪽에서 납품이 안 돼서 가격이 떨어지면 동네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주워가던 게 안 주워가거든요. 저희는 더 들어와요. 이 때문에 쓰레기량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반입 총량제를 시행했지만 쓰레기 배출이 많은 서울 강남구를 포함해 이미 지자체 10곳이 한도를 넘었고 이대로라면 올해 37곳이 총량제를 위반하게 됩니다. 2020년 당시에도 총량제 위반하게 된다 이런 보도인데 아름다운 독도님이 쓰레기 이건 서울뿐 아니라 전 지구를 위해서라도 국가와 국민이 같이 노력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셨고 심은정님이 아니 일회용품 사용제가 왜 풀었냐고 지적을 좀 하셨는데 박인균님도 어마어마하다는 말이 절로 나오네요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매립지가 시급한 상황인데 이거 조금 연장하면 더 쓰긴 쓸 수 있는 모양이에요? 수도권 매립지 중에서 4매립지 숫자로 4매립지는 아직은 매립이 시작이 안 됐습니다. 공실이 있어요. 공실이 있는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보이니까 공실이 아 저기 좀 비웠는데? 이거 연장 좀 해도 되겠구만. 전에 한 번 한 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였는데 인천시가 쓰레기 매립지 전체 쓰레기 매립지는 인천 김포에 걸쳐서 있지만 관할권은 인천시가 가지고 있거든요. 인천시가 안 돼. 이거는 우리가 그냥 쓸 테니까 니네 거 찾아 이렇게 됐던 거예요. 알아서 척척척 스스로 어린이처럼 알아서 해라. 그런데 그 4매립지 중에 일부는 김포에 걸쳐 있습니다. 15% 정도가 김포시에 속해 있습니다. 실제 김포시장이 이 부분을 강조를 했잖아요. 그렇죠. 김포시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포가 만약에 서울과 합쳐지면 여긴 서울 땅이 된다. 그럼 이 15%의 쓰레기 매립지는 서울 안에 있는 쓰레기 매립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울시 쓰레기 문제에 김포시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논란이 된 겁니다. 서울시는 김포를 받아주고 그럼 김포시는 쓰레기를 받아주는 거냐. 이렇게 일단 논란이 커지니까 일단 김포시는 쓰레기 매립지 문제는 서울시 편입과 아무 관련이 없다면서 진화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시장이 그런 발언을 또 했으니까 한 번 그렇게 말한 게 있으니까 또 실제로 지금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보니까 서울시 입장에서는 일단 통합을 무조건 반대하지 않고 일단 검토에 나선 배경에 바로 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많은 언론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총선용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그것과 함께 이런 현실적인 문제도 많은 언론들이 원인 중에 하나로 지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슈가 뜨거워진 데는 시작이 정치권에서 시작은 됐는데 지자체 사이에서는 서로 주고받을 게 있다. 서로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게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정리해보자면 김포시 편입 논의가 정치권에서 먼저 나왔다. 그리고 좀 더 거슬러 가자면 그 이면에 지자체 간에 서로 고려할 사정도 있다. 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렇게 이걸 속전속결로 추진하는 이유는 과연 뭘까? 이에 대한 이야기는 세 번째 키워드로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속전속결로 추진하는 이유. 세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세 번째 키워드는 강서구청장입니다. 얼마 전에 보궐선거가 치러졌죠. 이건 정치기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화두였기 때문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민주당이 승리를 했습니다. 이 구청장 선거가 사실은 대선이나 총선에 비하면 굉장히 작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실제 작죠 사실. 지방선거 중에서도 기초단체이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이 구청장 선거에 정치권이 사활을 걸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구청장 이름을 모르는데 강서구청장 이름을 알게 됐다 내가 이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이번 선거가 총선 전에 모의고사 같은 거였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정치 구도를 좀 짚어보자면 현재 국회의석은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다시피 지난 총선에서 180석으로 대표되는 과반의석을 민주당이 차지했었고요. 그래서 의회 권력을 민주당이 갖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출범시킨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통령 공약도 이행을 해야 될 거고요. 또 정책을 해야 다음 선거에서 또 선택을 받고 그게 정당의 존재 이유인데 그러려면 사실은 법 개정이 필요한 분야가 많거든요. 그렇죠. 법이 바뀌어야 제조도 달라지고 하고 우리 맨날 저희 보도할 때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그렇죠. 법안이 아직 법사위에 계류 중이냐 이런 보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국정 기조를 실천하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쟁점 사안들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기존 거를 없는 방식의 의사결정들이 그러면 당연히 민주당이 쉽게 동의해 줄 수가 없죠. 그렇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다음 총선이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윤 대통령의 또 임기 중간에 치러지는 선거다 보니까 중간 평가 성격도 클 수밖에 없고요. 임기 후반의 국정 운영 국회의 도움이 꼭 필요한 상황일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총선은 국회의회 결륙을 가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여야당 모두 굉장히 중요한 선거가 있죠. 다 중요하죠. 모든 선거가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담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더 급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김기현 대표를 당대표로 선출했고요. 이전에 이준석 대표 징계하고 내부 갈등에 거쳐서 김기현 체제가 출범을 했는데 출범할 때부터 당내에서도 수도권에서의 확장성이 떨어져서 김기현 체제가 과연 총선에서 경쟁력이 있겠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당 내에서조차 많이 제기하던 상황이었거든요. 사실 수도권에서 이기지 못하면 총선에서 의석을 많이 확보하는 건 사실상 어렵잖아요. 김기현 대표 잘 아시다시피 울산의 중진 의원이고요. 영남권에서의 영향력은 전통적인 우세 지역에서 영향력은 알겠지만 수도권 시도 의석이 130석 가까이 됩니다. 전체 지역구 의석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수도권에서 절반 이상을 가져와야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 즉 임기 중반 이후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수도권 지역에서의 승리가 꼭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계속했던 겁니다. 사실 여야 모두 수도권 민심 얻는 게 가장 중요한 이슈고 그걸 위해서 움직이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이 그거를 뭔가 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국민의힘 현 지도부는 괜찮아 우리도 수도권에서 하면 잘할 수 있어 이러면서 해오던 상황이었는데 반면 당 내에서조차 견제하는 쪽에서는 이대로 가면 수도권 위험합니다. 사실 수도권 위기로는 윤상현 의원이 먼저 거론했었고요. 이런 의견이 맞붙는 상황이었는데 바로 이런 상황에서 세 번째 키워드 강서 구청장 선거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구청장 선거지만 엄청 치열하게 격돌을 했던 거잖아요. 더구나 이번 선거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격돌을 했는데 국민의힘이 예상보다 큰 격차로 패배했거든요. 심지어 이준석 전 대표가 예언했던 스코어와 비슷하게 또 졌습니다. 그러니까 충격이 좀 더 컸던 건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수능을 몇 달 안 남기고 모의고사를 받는데 성적이 예상보다 잘 안 나온 거죠. 당장 강서구만 해도 이렇게 큰 격차로 졌는데 저 상태로 총선을 치르면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당내 혹은 당 안팎에서 김기현 대표 체제로는 진다. 쇄신하라. 더 거칠게는 물러나라. 이런 요구가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일단 당직자들은 물러납니다. 대표로 남아있었지만.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필두로 한 혁신위가 꾸려졌던 거죠. 그러니까 당을 혁신해서 총선에 승리하겠다. 이런 목소리를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와 홍준표 시장에 대한 징계도 철회하고 처음에는 대사면이라는 표현까지 썼다가 징계 철회로 바꾸고 또 이런 어떤 갈라진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위원장을 내세워서 여러 행보들을 이어오던 상황이었고요. 바로 그런 상황에서 딱 10월 31일에 김포 서울 편입을 던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도권 민심을 얻는 게 시급한 여당에서 이거 총선용 의제 발굴로 이슈 선점하려는 거다. 이런 분석이 그래서 따라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정리를 해보자면 지자체의 요구도 있었지만 여권 내에서도 이런 어느 정도 상황이 맞물린 맞아떨어진 면이 있다. 그렇죠.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김포에서만 승리해서는 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포, 과천, 구리, 고향, 부천 특히 고향, 부천은 민주당 강세 지역입니다.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 주변 도시들을 다 서울로 합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슈를 좀 굴려서 키워간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일이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그 내용은 바로 다음 키워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네 번째 키워드는 뉴시티입니다. 뉴시티. 최근에 국민의힘이 새로 출범시킨 위원회 이름이잖아요. 좀 더 정확하게는 뉴시티 프로젝트라고 명명했는데요. 뉴시티 프로젝트. 처음에는 김포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수도권 전체로. 그런데 이걸 민주당에서 그대로 받지 않고 행정 대개혁을 하자고 맞받았어요. 대한민국의 행정체계 개편을 새로 하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민주당은 아니 수도권만 챙기는 거냐. 지방은 다 그럼 죽으라는 거냐. 다른 지방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좋다. 전국 다 하자. 그럼 메가시티를 서울 메가시티만 하지 말고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도 합치고 광주, 전남 메가시티. 대구, 대전대구 메가시티. 이런 식으로 흘러간 거고요. 이런 시티들을 새로 설계한다. 네 번째 키워드. 그래 뉴시티 다 하자. 이렇게까지 논의가 나온 겁니다. 뉴시티. 김포에서 시작한 게 전국권 통합으로 확대가 된 거네요. 그런데 이 논의 과정을 살펴보면 김포 통합에서 뉴시티로 오기까지 일주일 정도 딱 걸렸거든요. 사실은 뉴시티 특위에서는 위원장이 조경태 위원장인데 연내 법안 발의까지 하겠다. 이런 발표까지 했습니다. 아니 연내면 말이 연내지 다음 달까지잖아요. 11월도 벌써 이제 거의 열흘이 다 갔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 곳도 아니고 여러 지역의 통합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는데 충분한 논의와 연구가 선행되기에는 연내 법안 발의는 좀 부족한 시지가 지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그래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이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문제인데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령 법안을 발의한다고 해도 현재 다수당이 민주당인 상황에서 결국 이거는 그냥 총선의 의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이런 진행 속도라면 청소년 의제라는 비판을 피해갈 수가 없는 거죠.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고 이 통합권을 다룬다는 거는 미래를 위한 행보잖아요.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김포뿐 아니라 나왔던 게 공매도 폐지, 종이컵 제허용 아까 말씀해 주신 거 또 오늘부터 시행된 정기요금 산업용만 인상 가정용과 소상공인용은 딱 빼고 이런 정책들이 부처별로 발표가 되고 있는데 이 공통점은 총선 전 민심 확보를 위한 선심성 정책 아니냐는 이런 비판이 진영을 막론하고 언론들이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환경부의 일회용품 규제 후퇴 같은 경우에도 이게 몇 년을 준비해온 정책인데 좀 갑자기 사라져서 허탈하다는 반응이 심지어 자영업자분들 중에도 일부 나오는 상황이고요. 또 공매도 중지 같은 경우에도 한시적인 중지이긴 하지만 기존의 금융위가 추구해왔던 입장과는 정반대의 정책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정책 일관성에 맞는 거냐 물론 고민하고 나온 결과면 괜찮겠지만 이런 의구심이 나오는 거고요. 이와 관련한 리포트 잠시 보고 마저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오늘 증시를 널뛰게 한 원인이 된 공매도 금지 조치는 지난 주말 고위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됐습니다. 급작스런 결정 배경에 대통령실은 여당의 강한 요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지난 3일 여당 의원끼리 주고받은 문자. 이번에 김포 다음 공매도로 포커싱해보려 합니다. 라는 내용이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이후 금융 당국의 반대 입장이 급작스레 뒤집혔다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실토가 나온 겁니다. 야당은 여당이 중요 정책을 총선 목적으로 활용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제도 개선이나 개인 투자자 보호라는 명확한 목표 없이 간보기식 던지기로 일관하니 총선형 포퓰리즘이라는. 여당이 갑작스럽게 들고 나온 김포시 서울 편입. 이른바 메가 서울 역시 선거용 급조 대책이라는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인천과 충남 등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까지 우려를 표하자 당 특위 위원장이 이를 다시 반박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김포, 서울 편입 계획으로 이슈를 선점했다고 자평하고 있는 여당은 조만간 또 다른 정책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무래도 총선이 얼마 안 남다 보니까 이런 게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이렇게 급하게 처리해야 될 문제냐 국정운영이 이렇게 가야 되냐라는 부분에서는 여러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물론 각 부처의 공무원분들의 전문성 당연히 인정해야 되고요. 모든 정책이 선거 때문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죠. 다만 정책의 일관성이 흐트러지고 조금 전 본 사례 같은 경우도 갑자기 정해졌다는 뉘앙스를 관계자가 인정한 거니까요. 또 중요한 정책이 너무 성급하게 추진이 되면 이런 의심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그 중심에 김포, 서울 편입 논의가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 이제 마지막 키워드에서는 그럼 원래 이런 논의의 출발점이 어디였는지 한번 짚어보면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는요? 바로 마지막 키워드는 메가시티론입니다. 메가시티론. 앞에서 잠깐 언급이 됐어요. 네. 메가시티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뉴시티가 다 메가시티들에 합친 거니까 직역하자면 거대도시 이런 뜻인데요. 거대도시. 사실 메가시티론이 이번에 처음 등장한 개념이 아닙니다. 사실 지난 대선 때도 나왔던 얘기였어요. 가장 많이 언급됐던 게 부울경 메가시티. 부울경 메가시티. 그리고 윤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세만급 메가시티 이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여야가 다 메가시티를 논의했었는데요. 당시의 논의의 핵심은 지역 균형 발전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인금리 캔디님이 서울만 있으면 되겠네 이런 얘기하셨고 지방 소매를 걱정해야 되는 판국에 이런 얘기하셨는데 사실 이제 수도권에 지나친 집중을 막자는 취지였던 거잖아요. 사실은 이 메가시티론을 좀 더 거슬러가 보면 이게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참여정부가 추진했었던 혁신도시 정책들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된 부분이 있습니다. 당시 참여정부가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했죠. 지금의 세종시가 태어났고요. 서울의 부동산 가격 상승과 어떤 집중을 그때 막자면서 당시 참여정부가 공공기관 기업 분산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혁신도시를 지방 곳곳에 건설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공기업 공공기관 기관이 지방으로 뿔뿔이 흩어지면서 이전이 됐잖아요. 네. 소비자원은 충북 음성 한전은 전남 나주 울산의 석유공사 김천의 도로공사 이런 식으로 우리 시체말로 다 찢어졌습니다. 어느 한쪽에 몰아주는 게 아니라 각각 다 뿔뿔이 나눠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학계에서 이런 반성이 나왔어요. 사실 이 문제는 제가 예전에 로드맨 지방균형발전 시리즈 10부작을 하면서 취재했던 내용이라서 전문가 분들과 인터뷰를 또 많이 했었는데 저도 사실 공감했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업을 보내면 당연히 그 지역에서는 좋죠. 나주에 한전이 오면 어쨌든 사람도 몰리고 세금도 더 낼 테니까요. 그런데 좋은데 문제는 딱 거기서 끝이라는 겁니다. 확장성. 네. 이게 씨앗이 되어서 열매를 맺고 지방이 인구를 빨아들일 수 있는 도시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이건 어떤 학자분들의 말씀을 제가 그대로 인용을 해드리면 고만고만한 곳들이 많이 생기고 만다는 거죠. 이게 뭔가 진정한 의미의 인구분산 우리가 원한 지역균형발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거네요. 그래서 큰 병 걸리면 고만고만한 곳들에서는 다 서울로 오고 지금도 그거 심하잖아요. 종합병원. 오히려 서울의조는 더 심해진다는 겁니다. 심지어 기러기 부부가 될 지원정 교육문제상 이사를 오지 않는 가정도 많았고요. 직장이 옮기더라도. 그래서 차라리 그 공기업들을 다 부산으로 몰아줬다면 어땠을까 이런 반성이 나왔던 거예요. 이걸 다 광주로 몰아주면 어땠을까. 그러면 지역에 큰 거점이 생기고 그걸 토대로 종합병원 대학 더 발전하고 그걸 토대로 생활권이 수도권과 완전히 분리가 되면 더 이상 서울 집중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경남에서 큰 병이 걸리면 서울이 아니라 부산으로 가고 전남에서 아프면 광주로 가는. 그러니까 이미 인프라가 있던 도시를 더 키워서 서울과 직접 경쟁하도록 해서 그 온기가 그 거점 주변으로 퍼지도록 하자는 게 마지막 키워드 메가시티론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메가시티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서울 수도권을 견제할 수 있는 아니면 서울 수도권에 가지 않고도 생활할 수 있는 어떤 생활권을 조성하는 거대 도시권을 만들겠다. 이런 의미네요. 의존하지 않는 어떤 임계치를 달성시켜 주자는 게 메가시티론이었는데 물론 수도권의 경쟁력을 키우자는 주장이 그렇다고 해서 아주 일리 없는 주장은 아닌 게요. 실제로 우리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많은 공장들이 지방을 떠났어요. 그럼 다 수도권으로 갔냐. 해외로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을 키우자는 주장은 지금 다 해외로 나가지 않느냐. 이럴 때는 정주 여건이 좋은 수도권에라도 유치를 해서 좀 잘 나가는 기업들 어쨌든 나가는 거 막자. 어쨌든 우리나라 나가는 것보다는 낫잖아. 이런 측면도 사실은 있기는 했던 겁니다. 정말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해요. 이게 균형 발전이라는 게 쉽지는 않고. 그런데 어쨌든 지방도 잘 살고 지방에도 갈 수 있는 직업들이 있다면 굳이 서울로 올라오지 않고도 본인이 원하는 직업 직주 근접 다 이룰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좀 고민이 필요한 대목이긴 해요. 보통은 예전에는 공장이 지역에 있으면 공장 옆에 r&d센터가 보통 붙어있죠. 그런데 공장들이 해외로 나가기 시작을 하니까 r&d센터만 지역에 덜렁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r&d센터들이 다 서울로 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수인재들이 주로 수도권에 많으니까. 그래서 나온 게 바로 판교밸리 어디 밸리 신도시마다 있는 여러 밸리들이 지금 그런 r&d센터를 다 흡수하게 됐고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지방의 대학도 소멸하는 연구원들도 다 서울로 오니까. 그래서 이 메가시티를 통해서 지방 거점을 육성하자는 게 지난 대선 공약으로 여야 가릴 것 없이 많이 나왔던 겁니다. 또 이와 무관하게 어쨌든 수도권의 도시 경쟁률 높이는 것도 중요한 거죠. 외국인들이 또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그런데 물론 이거 되게 고민할 게 많잖아요. 딱 들어도. 그런데 이런 논의가 다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 속에 이루어졌느냐 했을 때 지금 논의는 너무 속전속결인 건 맞다. 이 점은 좀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 또 정치권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심지어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유정복 시장이랄지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일단 연내 법안이 나온다고 하니까 어쨌든 이번 조치로 공론화가 되게 빨리 되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달라질지 관심 속에 함께 의견을 모을 때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한번 지켜봐야 될 문제고 많은 관심을 좀 기울여서 이게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슈 정리 한번 정리해볼까요. 네. 다섯 개 키워드 좀 띄워주시면요. 일단은 서울시 김포구로 포문을 열었다. 그런데 이제 김포구뿐만 아니라 지금 과천구 구리구까지 들어오게 생겼다. 그런데 그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경기 북도 분도 논란도 있었지만 서울시가 당면한 쓰레기 매립장 문제도 그 전에 사실은 당면 과제이긴 했었다. 김포시는 부인하고 있지만 그런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리고 그 배경에 정치권이 좀 서두르는 이유는 강서구청장 선고로 드러난 수도권 민심의 열쇠를 좀 극복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어떤 반론에 맞서다 보니까 이게 점점 커져서 지금 전국 단위의 뉴시티 프로젝트로 일이 커졌다. 그래서 전국의 거점을 연내에 합치는 법안을 발휘한다고 서두르고 있다. 특히 여권을 중심으로. 그런데 결국은 돌이켜보면 이 메가시티론은 수도권 견제를 위한 목적으로 거론됐던 건데 과연 이 취지를 잘 살릴 수 있으려면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다만 너무 빨리 서두르다 보면서 놓치는 건 없는지 잘 짚어봐야 하고 그 짚는 과정에서는 국민적 합의와 어떤 여론 수렴 과정이 반드시 되게 중요하다. 이 정도로 정리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름다운 독도님이 메가시티 근본 취지는 좋으네요. 꼭 필요하고. 네. 그게 이제 혁신도시의 실험에 대한 반성이기 때문에 이거 한번 해보니까 잘 안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나온 거긴 합니다. 네. 그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키워드바사상 mbc 염기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